낙엽아 래야 래야 그냥 친하게 지내 래야 낙엽이야 얘는 래야 낙엽이는 너랑 친해지고 싶은가봐 좀 공적으로 사과 없잖아 봐봐 래야 니가 봐줘 얘는 지금 너랑 친해지고 싶은거야 봐봐 꼬리 흔들면서 강아지들이 친해지고 싶을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몰라? 아이고 웃어라 호랑은 이처럼 몇몰몰더 다시 도전 래야 왜그래 래야 아유 레아 무섭다 너 우리 형이 그렇게 순하던 녀석이 레아 괜찮아 응 나도 과감히 못 가겠다 낙엽이도 가봐 낙엽이도 가봐 아니야 너도 웃어 응 가봐 안되겠어 낙엽아 이리와봐 이리와봐 그렇지 가 가 가 안돼 아유 안되겠네 멀리 도망갔어요 다음에 다시 도전하자 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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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이 데리고 나올테니까 놀아봐 알았지 낙엽이도 한 식구란다 뭔 말인지 알지 식구는 밥 같이 먹는 친구들이 식구야 알았어 응 알았다고 그러면 낙엽이 데리고 나올게 알았지 낙엽이랑 놀아봐 근데 낙엽이가 좀 강정맞아 응 미야 미야도 같이 놀아 미야 미야 낙엽이 데리고 나온다 알았지 빨리 대답해 어 그래 대답했다 논다고 대답했어 약속 지켜야돼 우리 꼬마 고양이 약속 응 약속했어 너도 너도 약속 이거 약속이라는 거야 알았지 응 데리고 나올게 기다려 응 추랭아 그건 고양이꺼야 너 그거 먹으면 안돼 네가 그거 먹으면 안돼 낙엽아 이제 놀아봐 알아둔건가 그럼 고양이껀데 고양이껀데 도야가 뭐라고 한다 너 그거 먹으면 안돼 응 응 혜연아 어디가 왜 나 방방 타러 나왔는데 방방 타러 나왔다고? 나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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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벌이야 너 먹으면 쏘인다 너 먹으면 쏘인다 어어 그건 벌이라니까 뭐해 도야 이리와 왜 도야 이리와 도야 이리와봐 도야 이리와봐 왜 도야 이리와봐 도야 이리와봐 뭐이지 광정말 그거 고양이껀데 고양이껀데 아 볼들이 너무 많아 새마리나 있어 손바닥에서 막 우리 아빠가 나 짠거야? 응 아빠가 다 땄어 응 고양이껀데 고양이껀데 순아 고양이 좀 이리 데려와볼래? 뭐해? 응 아빠야 나 고양이 응 응 뭐에다 안아주는거죠?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그렇게 아니 내려놔 봐 이제 초랭이 진하니 진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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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야 응 응 낙엽아 이리와 응 낙엽이 너 싸울 생각은 하지 마 천내 싸울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응 낙엽아 이리와 그렇지 그렇게 응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하면서 친구 되는거야 응 그렇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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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벌이 자꾸 손가락이 왜 손에서 담내가 나나 응 응 응 땅 causes ức 주역 공사 위로 죠 그래? 그럼 이제 낙엽이를 불러볼까? 고양이는 네가 데리고 있어? 어? 고양이 네가 데리고 있어 낙엽아 그만 뛰어다니고 이쪽으로 와봐 이리와 낙엽이 저긴 미야 미야도 이리 와봐 미야 낙엽아 고양이 거 먹지마 아빠 여기 까마죽 눌렀어 아 까마죽 눌렀어? 먹어 맛있다? 어디 갔어? 여깄는데 낙엽이? 응 낙엽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괜찮아 괜찮아 미야 괜찮아 이리 와봐 아빠 애는 나한테 온다 어 현이한테 갔네 아빠 어 이 구애이는 내꺼서 이리 와봐 어 어이 무서워라 미야 너 너무 무섭다 미야 이리 와봐 야옹 쟤네 애기야 미야 아빠 아빠 애는 애기니까 내꺼야 응 지지야 이리 와봐 지지 지지야 이리 와봐 야옹 하하 대답 많아봐 걔는 도야야야 아빠 응 내 치즈 아닌데? 쟤 치즈 뭐죠? 내 누룽인데? 누룽이야? 우리 낙엽이가 이제 겁먹었나 보다 낙엽아 이제 들어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아빠 이 고양이 내꺼야? 어 그래 그렇지 우리 대장 치즈 너 거기 갔다가는 한 대 두드러 맞는다 아무튼 오늘도 아직 친해지기는 힘들었습니다 아빠 아빠 응 아빠 아빠 너의 나이 너의 아버지가 너가